진동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포토블 교정기 AT204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부 케이스는 이와 같이 방진,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페리칸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위쪽 부분은 이와 같이 속도 센서, 과속도 센서, 그리고 센서 스터드로 구성되어 있고, 터치를 할 수 있는 터치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센서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구를 잡아주는 렌치가 있구요. 그리고 메인 화면을 보시면 주파수 조정 레버, 진폭 조정 레버, 그리고 센서를 올릴 수 있는 고정북, 전원, 온오프, 차지, ICP, IP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인풋 전자, 그리고 기타 전압을 공급해야 되는 센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쪽 부분은 진동심으로 발생하는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부분은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BNC 단저도 있지만, 이와 같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터 하는 기능이 있고, 프록시메터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사이즈 20mA 시뮬레이터,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사이즈 20mA 진동 센서라든지, 프록시메터에 어떤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프록시메터를 교정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 메타, 지그가 이 부분에 설치되고요. 데이터 배급용 USB, 그리고 전원도 나오기 때문에 USB를 이용해서 어떤 스마트폰 전원도 공급이 가능하고, 일반 전원에 필요한 그런 장치에 연결해서 전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부팅이 되고요. 부팅이 되서 메인 화면이 열리게 되면, 아래쪽에 배터리 상태, 그리고 날짜, 그리고 어떤 체크 부분, 테스트 부분, 셋업, 시뮬레이터, 시그널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수동 모드로 진폭화, 가속도, 주파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움직이면 숫자가 빨리 움직이고요. 천천히 움직이면 이럴 때 단위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암플리투스도 이와 같이 웹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퀸시 버튼을 누르면 다시 그 모드에 선택이 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 터치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가속도, m per sec, 속도, m per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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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같이 순차적으로 어떤 진동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 이 진동의 단위와 같이 진동 신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P 값이고요. 아래쪽 부분은 RMS를 P 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라고 적힌 부분은 진동 교중기 내부에 레퍼런스 센서가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센서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의 값을 읽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값이 만약에 1G가 되면 실제적으로 1G로 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진동 교중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Start가 되고요. 지금 이제 Stop을 누르라는 뜻이고, 지금 Start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0.78, 0.9 지금 정확하게 1G로 지금 뚫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1G를 맞추겠습니다. 1G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으면, 이와 같이 숫자를 터치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교중기를 보면, 이와 같이 실제 저희가 입력하는 가속도 진풍만 나오게 되고, 레퍼런스 값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진동 교중기가 1G로 뚫고 있는지 안 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풋만 그렇게 줬지 실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레퍼런스 센서 값이 표현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이 진동 교중기 가진기가 뚫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같이 진폭도 조정하고, 가속도를 조정해서 이 진동 센서를 올린 다음에, 진동 센서를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면 테스트에 가보면, 이렇게 같이 여러가지 센서를 선택해서, 그리고 입력을 미리 해 둔 다음에, 바로 그 센서를 교중할 수 있도록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IP 센서를 클릭하고, 각 제조사별로 어떤 모델을 이렇게, 제조사를 만들어 준 다음에, 각 제조사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제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어떤 상태로 지금 교정할 것인지를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매뉴얼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조금 전에 보셨던 헤르츠와 진폭을 변경한 다음에, 이 값을, 그러니까 진동 센서의 감도 값을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구요. 이렇게 해서, 오토매틱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LCD 판넬이 지금 주파수와 진폭 부분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동으로 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 센서 값을 잡고, 10Hz부터 10kg까지 이렇게 교정을, 정해져 있는 교정값이 되도록, 교정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고요. 그리고 셋업에 가보면, 교정했던 데이터가 PDF로 불러올 수도 있고, 불러와서, USB로 담은 다음에, PC로 데이터를 옮겨서, PDF 보건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네트워크가 수정 가서는, 이 장비를 와이파이 동굴키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볼더 셔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센스에, 정보를 입력했던 부분을,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닛 컨피그레이션은, 트치 패널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트 시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인데, 센스의 어떤 값들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모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사해 줘서, 센스가 작동하고 있는 값을, 센스가 없더라도, 어떤 분석기에 보내서, 지금 케이블과 분석기의 어떤, 그 체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스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석기 쪽에, 개척기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터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하게, 그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ICP 센서를 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운하는 모델도 선택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인풋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지금, 100Hz의 1G 값으로, 이 시뮬레이터에서,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진동센서를 빼고,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케이블이랑, 개척기 쪽을 통해서, 신호가 나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Hz에서 1G가 나오지 않는다면, 케이블이랑, 케이블이랑, 분석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리와 같이, 좀 길었지만, 지금, 이 진동센서 교정기 AT2040, 사용방법이라든지,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